자, 이어서 조준님께 시선하겠습니다. 콩로페 영화 배우 조준,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네, 다시 기념자로 인해할 때 그동안에 한 길로만 걸어왔던 제가 콩로페를 받게 돼서 우선 모든 영화를 갖다 하나님한테 드리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